오! 선배님 오셨다! 언니 안녕하십니까! 안녕! 어? 너로 서울여자 갔지? 너로 서울여자 갔지? 바로 올리세요. 보안에 여행... 요즘에는 안 가지? 비행기 탄 지 한 2년 된 거 같은데요? 나도 진짜 오래됐어. 나 한 3, 4년 넘은 거 같아. 언니 방금 타고 왔잖아요. 아 그 비행기 말고 해외 비행기. 언니 대한항공 탔어요? 나 대한항공에서 너랑 그거 때문에 진짜... 다 외웠잖아 진짜! 알아? 유아가 대한항공 그 기내 그거를 SN에서 노래로 만들었어. 맞아요 맞아요. 항상 봐요. 손님 여러분, 지금부터 기내 안전을 위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몸에 맞게 줘요? 맞아 맞아 맞아. 오늘 약간 슈퍼스타 이효리 등장한 거 같아요. 저번에는 자다가 다음날 만나가지고... 항상 이 전날과 후날이 되게 달라. 기다려봐. 집에 가면 다시 적응될 거야. 저는 소박한 모습이 더 멋있어 보여요. 뭐야 이거 너는 이거... 너는 이런 거 신고 나는 소박하게 하고 나오라는 거야? 아 요새 되게 꽂혀가지고... 맞지? 어디 거니? 자딕 앤 몰테르에서 화보 찍고 선물로 주셨어요. 아 자딕 거 찍었더라? 원래 내 건 거 알지? 어 진짜? 내가 한 10년 했나? 아 진짜요? 화보를 계속 주고 장착했었어. 근데 요번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. 근데 보니까 니가 했더라. 헤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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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 말 뜨는. 전혀. 잘 나왔더라고. 돌고 도는 광고. 맞아. 보다톤 Cerak 하고 aj 경 gör еще H 감사합니다.